드디어 내가 맨날 치우라고 했던 클로짓 이제는 깨끗해집니다 아 때렸어 ciaug 차도 centre 암시 어디 가든지 몰 fé 왜 또 이상한걸 배워와 가지고 뭘 다 꺼내래 자꾸 뭐 lifespan flash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워와서 뭘 다 꺼내래 자꾸 뭐야 대한민국 해군 제주함이라고 써있죠 제가 탔던 배에 이름도 이렇게 있고 제가 요거는 평생 버릴 수 없는 그게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요건 되게 옛날 빈티지한 조끼예요 제가 했을텐데 한번도 입고 나간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기념품으로 갖고 싶어요 갖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만지고 있으면 보고 있어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있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여자들이 많이 가야 하는 문제 몇 여자들이 있는 건가요 물건이 무슨 매일 안 어울려요 물건이 왜 안 어울려지 않죠 물건을 흘러가기 전에 기억하는거죠 모든 걸프게 잔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 흘러가기 때문에 물건이 왜 이럴는 걸까 내가 정말 제 옷이 2개의 옷을 졌을때는 3가지를 하려는 것입니다. 2개, 3개의 옷, 아니면 행동식스 같은 옷, 하lloween 옷을 헐로인에 2개의 옷을 조금씩AN 소리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2개의 옷이 많이 흐릴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2개의 옷을 다진 옷을 구경하거나 그리고 하나는 하lloween의 옷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공바리의 옷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공바리의 옷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은 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is that you tuck away any sort of extra pieces of fabric on your clothes so that you can make a perfect rectangle now I will link in the description box below some charts for folding and then that way you guys if you're interested in doing completely equal money method style of folding you can take a look at the guides and see if it is comfortable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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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